강의나 발표를 할 때 레이저 포인터라는 도구 흔히들 사용하시죠? 최근에 밤하늘에 별을 가리킬 때도 쓰면서 이른바 별 지식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의 출력을 높여 시력 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는 불법 제품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승 기자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초록빛을 내는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캠핑장 등에서는 밤하늘 별을 볼 때 사용해 이른바 별 지식이라고도 불립니다. 풍선에 레이저를 쏴봤더니 1초 만에 풍선이 터집니다. 그만큼 레이저의 출력이 높은 겁니다.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과 비교해봐도 밝기 차이가 매우 두드러집니다. 국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이 같은 중국산 레이저 포인터를 밀수입한 업체 3곳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3만 4천여 개 시가 2억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을 피하려고 안전기준이 없는 휴대용 손전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 렌턴을 신고했고 실질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레이저 등급 분류에 따라 출력이 1mW 이하인 1, 2등급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적발된 제품들은 기준보다 최대 120배가 넘는 3등급으로 짧은 시간 노출에도 위험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막막 등에 영향을 줘 시력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막막 염증이나 맥락막 염증을 발생시켜서 시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세관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 안전기준을 위반한 레이저 포인터 제품의 유통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